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 앱 진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 중에서 인스패키지 라는 앱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앱에 그런 변화들을 후킹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후킹된 정보들과 파일이 생성되는 정보들 그 다음에 htp 웹에 연결되는 그런 모든 정보들을 여기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이고요 앱 진단을 하거나 아니면 악성코드 분석 진단이나 기타 여러가지 버그를 찾는 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스패키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설치되느냐 하면 엑스포즈 인스톨러라는 것이 이제 먼저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엑스포즈 인스톨러를 설치를 할 때 우리가 찾아야겠죠 그래서 엑스포즈 인스톨러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공식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아래에 있는 몇 개 사이트들이 있는데 여기를 가시면 안되고요 엑스포즈 인스톨러라는 공식 사이트에 가셔서 여기 하단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apk 파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apk 파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adb 인스톨이나 명령어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이거는 설명을 계속 했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설치를 같이 하는 과정은 생략을 하겠고요 자 설치를 되면은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설치를 하고 난 뒤에 하나 이제 선택할 것이 있는데 이 녹스에서 위에 보면 이제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시스템 설정이라고 있고요 이 시스템 설정에서 이 루트라고 이렇게 켜져 있고 이게 꺼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꺼져 있는데 이 녹스에서 이 루트라는 것을 꼭 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엑스포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루트거나 시스템에 대한 권한들을 가져야만이 얘가 이제 제대로 이 이것들을 모듈을 가지고 여러가지 이제 작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요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켜기 하면은 설정 저장을 하면 이게 재부팅이 돼요 재부팅 몇 번을 하게 될 겁니다 요거 지금 하는 동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프레임워크에서 이 프레임워크에서 프레임워크 설치 및 업데이트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빠르게 재부팅이 되면서 현재 이런 앱 프로세스 이렇게 58개나 50개 이런 정보들이 정상적으로 나와야만이 이제 프레임워크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고 동작이 됐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여기까지 한번 엑스포즈 프레임워크를 한번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즈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모듈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관리자 관련된 시스템과 관련된 그런 다양한 플러그인처럼 이렇게 모듈들을 설치가 될 수 있는데 여기 내려받기를 한번 클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받기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가지 다양한 도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저도 요 많은 도구들을 하나하나 다 사용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굉장히 이런 테마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이 앱에서 사용하는 그런 유용한 것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죠 물론 요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루틴 된 폰이 되어야만이 요거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할 때 진단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몇가지들만 이렇게 사용을 하지 여러분들 실제 사용하는 루틴 폰에다가 많은 것들을 설치하라고는 권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인스패키지라는 것을 미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검색을 해서 인스패키지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뜨겠죠 그래서 인스패키지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클릭하셔가지고 요것도 똑같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저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설치하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버전이라는 것을 클릭해서 설치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설치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또 설치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듈 관리 쪽 여기까지 다 설치가 되면은 이제 저처럼 이렇게 별도의 앱이 설치가 될 것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모듈 관리에서 S4G에서 얘를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듈을 활성화 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또 리부팅을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 세팅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기본 세팅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인스패키지라는 것을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스패키지를 실행을 시키면은 여기서 모듈이 이네이블되어 있고 서버가 스타트가 됐고 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은 앞에서 했던 것 중에서 일부 하나 정도가 절차가 지금 빠진 겁니다 아니면 루트 권한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가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까지 되지 않으면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이제 기본적으로 계속 살펴봤던 인스퀨어 뱅크부터 우선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거를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adb 포워드를 한번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녹스가 패스로 잡혀 있고요 녹스 adb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명령어 하는 대로 포워드 포워드 그 다음에 tcp의 8088 808008 그 다음에 tcp의 8008 이건 포워드를 시키는 겁니다 이 앱에 동작하고 있는 것을 이 adb를 이용해서 포워드를 시켜서 저희 로컬 쪽에서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워드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포워드 시키면요 자 이렇게 반응이 없고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인스퀨어 뱅크를 한번 활성화를 시켜 볼까요 자 인스퀨어 뱅크를 선택을 하고 런치를 하면은 인스퀨어 뱅크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앱에서 로컬로스트 8008 아까 했던 8008로 클릭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인스퀨어 뱅크가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나오고요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정보들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정보들 이 앱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확인하고 싶으면은 오늘 이제 off를 on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들이 나오죠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앱을 실행할 때 동작하는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볼 수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서버에 접속을 해야겠죠 그래서 한번 서버를 접속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HTTP 통신을 하지는 않죠 인스퀨어 뱅크 자체가요 그래서 HTTP에서는 정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앞에 하고 했듯이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은 나오겠죠 네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배웠듯이 이러한 트랜스퍼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트랜스퍼를 하시면은 쉐어드 프리스먼트 여기에 뭔가 정보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하고 파일 시스템 쪽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트랜스퍼를 하시면은 둘 다 이제 업데이트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변화를 보는 겁니다 쉐어드 프리퀀스 파일에서는 어떤 것들을 건들고 있는지 어떤 파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은 MyShareThePreference 이거는 봤었죠 그래서 이 정보들이 이렇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정보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읽기하고 쓰기하고 이런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각각에 대해서 이러한 파일들 함수들이 어떤 식으로 동작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정 파일에 대해서도 계속 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시스템 정보들을 한번 보면은 이제 스토어즈가 SD 카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토어즈는 SD 카드인고 그 다음에 스테인먼트 제기라는 파일에 대해서 뭔가 생성이 됐죠 리드나이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슈퍼유저 APK 파일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건든 거 보니까 이제 이러한 정보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현재 루팅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것들을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런 백업 파일들 어떤 XML 백업 파일들이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땐 이게 없는 거 보니까 백업이 되고 다시 이제 지워지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라이벌리즘 정보들 뭐 정보들은 다 확인을 하지만은 실제 저장되는 정보들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실행이 될 때 데이터 앱에 이 APK 파일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이러한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에서 저장되는 이런 정보들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힌트를 얻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볼만한 것이 HTTP인데 현재 요거는 통신이 되고 있지 않다고 제가 들었고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뷰 같은 경우에도 일제 어떤 웹뷰 형태들을 지금 쓰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현재 이러한 HTML 정보들을 확인을 하는데 얘가 웹뷰를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볼 수가 있고요 한번 볼까요? 웹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뷰를 열면은 네 됐죠 자 보셨습니다 네 나머지는 이렇게 큰 변화가 없네요 지금 현재 보면은 allow file access가 enable 돼 있는 거 보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도 한번 유심히 보셔야겠죠 그래서 파일들을 여는 거죠 네 파일들을 연 것이고요 그 다음에 shared presence 파일 같은 경우에도 파일즈를 보면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봤던 것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QLite 정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면은 SQLite 안에다가 지금 현재 잭이라는 그런 것들, 네임들을 계속 집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패스워드나 중요한 정보들이 계속 집어넣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해식값들이나 그런 것들 여기 보면은 이제 칩하는 AS AS 키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 정보가 이런 AS에 대해서 이런 것들 키 값을 가져와서 해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방향 통신이 지금 일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대충 봐더라도요 그래서 양방향 암호화를 사용하고 AS라는 것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실제 앱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면은 취약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앱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취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말하지만은 그냥 테스트로 한번 실제 앱들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보려고 제가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실제 여러분들 취약하다고 제가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음 한번 교보도서관이라는 것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교보도서관이라는 것을 설치를 하면은 지금 현재 이거는 실제 교보도서관을 본 거예요 여기 보면은 바뀌잖아요 지금 현재 이북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새로 고침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보도서관으로 볼 수가 있고 항상 온으로 하셔야만이 이제 이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 앱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금 정보들이 쌓이게 되죠 이거는 인식회빈처럼 간단한 그런 앱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쌓여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도 굉장히 많이 쌓이다는 것을 볼 수 있고 HTTP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인증을 하고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패키지 정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액션들을 할 것이고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요거는 일부 취약점이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 좀 발생할 수도 있는 여지들을 확인할 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포이스드 액티비티라는 말은 자체가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에서 이네이블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인증 없이 적응할 수 있는 앱들 아니면은 인증이 되더라도 앞에서 A라는 인증이 필요한데 B라는 인증 A라는 인증이 필요한데 B 액티비티로 바로 넘어서 작동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한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된 정보들이나 아니면은 그러한 어 본중으로 정보들 그 다음에 이제 권한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한번에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요거는 실제 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의하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다를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거를 테스트를 하시면서 어이 내부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여러분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버에서는 절대로 서버에 대한 데이터를 보내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인스퀘어 인스패키지 인스패키지 활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다뤘습니다